보도록 할게요. 멤버 뽑았습니다. 치유! 치유! 어 진짜 치유다. 치유! 치유야 뭘 해야 되지? 행동 뽑았습니다. Let's go 치유.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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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치유. 2. 어, 이것도 좋은 거네. 좋은 거 걸렸습니다. 일단 벚꽃 키스. 4개의 거짓말을 해봐. GO 치유! 4개의 거짓말을 해봐. 헛소리 집어쳐요. 신나게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3개의 거짓말을 해봅시다. 팬분들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전이 된 이유가 있어요. 팬분들이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딱 보여요. 여기에 있는데요. 벌써 갖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야, 보시죠. 팬분들이 준비한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좀 보세요. 이게 진짜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와, 이거요? 네네. 진짜 이거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래요. 지금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기 위해서 팬분들이 직접 이거 손수 만들어 주시고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하거든요. 진짜 정성이 느껴집니다. 데뷔한 지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또 시클라운 팬분들이 이렇게 직접 또 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케이크도 손수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우, 감사드리네요. 진짜 감동이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대표로. 누가 할까요? 네! 저요? 네, 시우야. 네, 시우야. 네가 아니라, 시우가. 시우가. 시우가 해주세요. 시우야, 시우야. 이렇게 매번, 매번 이렇게 케이크를 해주시는데 아,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정말 어려우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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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고 이렇게 자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잊지 않고 아, 제가 다 먹어도 돼요? 네! 네! 안돼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시클라운 멤버분들도 정말 감동을 받은 것 같고 팬분들도 지금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1주년 기념 팬미팅에서 이루고 있는데 오는 척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 팬분들이 멀리서도 많이 왔어요. 대구, 김해, 부산, 대전, 태국이라든지 일본, 뭐 여기서 뉴질랜드 다 왔는데 우리 팬분들에게 오늘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팬분들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1주년이 됐으니까 한 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그럼, 고맙습니다. 아멘